이번에 모실 뻔은 우리 이선자님입니다. 우리 이선자님의 첫 번째 곡 미움인지 그리움인지 출발합니다. 잊어야 한다고 따짐하면서 돌아섰던 가슴속에 미움인지 그리움인지 알 수 없는 거대 생각 잊으면 모두 금 아닌 것을 왜 이렇게 잊지 못할까 오지 않을 그 사람은 행여올까 기다리는 바보 같은 미련일까 생각을 말자고 따짐하면서 방황했던 지난 세월 미움인지 그리움인지 떠나지 않는 그 모습 잊어라 그 한마디 남기고 떠나버린 그 사람인데 기다리며 못하나 애태우며 못하나 이제 모두 잊어야지 잊어라 그 한마디 남기고 떠나버린 그 한마디 남기고 떠나버린 그 사람인데 오우 예상한 오우 오우